둘, 셋! Everyone sing to us! 안녕하세요, 와우입니다! 네, 와우들! 어느덧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이번 2022년도 추석에도 아주 즐겁게 보낼 생각에 벌써부터 두근거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서운을 드려야죠! 저희 우아의 서운은요! 네, 이번 추석도 와우들이 건강하게 보내는 거랑 저희 우아와 함께 오래오래 함께하는 것입니다! 와우! 네, 맞습니다! 우리 와우들 소원도 빌고 맛있는 명절 음식 먹으면서 즐거운 추석 분위기를 바랍니다!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와우들 너무너무 고맙고 이번 추석도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풍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랄게요! 둘, 셋! 지금까지 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추석! 안녕! 꼼꼼꼼꼼 believe in